이번 문제는 리트코드 209번 미니멈 사이즈 서버어레이 SUM 입니다. 미디엄 난이도 문제이구요. 추천이 굉장히 많네요. 자 보시죠. Given an array of n positive integer. 정수형이 양의 정수 n의 array가 주어지구요. 그리고 양의 정수 s가 주어진다고 합니다. 찾아라. 뭘 찾아라. 가장 짧은 length of contiguous 서버어레이를 찾는데 연속된 서버어레이를 찾는데 SUM 이 s 보다 더 큰 서버어레이를 찾으라고 하네요. 그리고 만약에 there isn't one 거기에 하나도 없다 그러면 뭐를 리턴해라. 0을 리턴해라. 보겠습니다. s가 7이고 7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? 2 3 5 6 8 해서 7 보다 큰 4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보지요.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? 4 2 1 해서 7이 되겠네요. 3개 그리고 여기 2개 짜리 있네요. 4 3 7 그래서 뭐를 리턴하면 된다? 2 이걸 리턴하면 된다. 자 보겠습니다.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음 음 자 여기서 저희는 저는 이번에 이제 그 투포인업 테크닉을 사용하려고 합니다. 투포인업 테크닉을 사용해서 어떻게 하냐면 레프트를 하나 놓고 라이트를 하나 놓고 하면서 라이트를 증가시키면서 현재 그 투포인터 사이에 그 SUM을 구하는 거에요. 그래서 먼저 SUM이 R이 1에서 시작해서 2를 하면 2를 더해주고요. 그리고 넘어가고 3 하면 5죠? 더해주고 6 해서 얘가 뭐가? 7이 넘어가는 시점에 R이 넘어가는 시점에 키리 4를 구한 다음에 얘를 뭐 민냉스라고 하죠. 민냉스에다가 4를 넣어놓고 그 다음에 한번 줄여보는 거에요. 얘를 한번 줄여보고 줄여봤더니 어떻게 되죠? 얘는 지금 6이 되죠? 6이 되면은 뭐 6이 됐을 때 민냉스를 구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또 증가를 시키고 여기 어떻게 되죠? 이렇게 되면은 7에 10이 되죠? 10이 됐을 때 4 그대로고 여기서 7 이상이면 하나를 줄여보는 거에요. 이때 어떻게 되죠? 7이 되죠? 이것도 포함이 되죠?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길이를 3을 넣어놓고 또 여기 왔을 때 어디까지 줄어드나? 여기까지 줄어들죠? 그래서 뭐를 리턴한다? 7 해서 이 2를 리턴하는 식으로 구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뭐 먼저 그렇게 되려면 먼저 랩트를 하나 굴떠야 되겠고요. 그리고 sum 값을 하나 만들고 sumnums라고 할까요? sumnums에서 nums 값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sumnums 값을 뭐를 잡아야 되죠? 그쵸? 그 가장 최대의 값을 잡아야지 그 다음에 값이 어떤게 되든 처음에 업데이트가 되겠죠? float, inf 값을 잡고 right를 잡아주겠습니다. rightinjects는 length, range, length, month가 되겠죠? 거기서 right를 하나씩 찍어주면서 그거를 sumnums에 하나씩 더 주죠. 그래서 nums에 right에 있는 걸 넣어주고 만약에 sumnums가 5보다 크거나 같다, s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제는 뭐를 보여줄 수 있죠? 그쵸? index는 min에, min냉스에 뭐가 될까요? min냉스에 right에서 left를 해서 거기서 1일도 한 값이 됩니다. 그 이유는 뭐냐면 처음 하는 걸 한번 보죠. 자, 점에 6, 8 해서 되고요. index는 0, 1, 2, 3, 4, 5가 되죠? 그래서 3 빼기 1하면 어떻게 되죠? 3이죠? 근데 실제 얘는 몇 개죠? 하나, 둘, 셋, 넷 해서 이것을 자신까지 해서 2를 더해주면 길이가 정확하게 나와요. 이건 뭐 그냥 외워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실수 되게 많이 하거든요. 자, 이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? 그 다음에 sumnums에 left를 빼고요. nums, left, index를 빼겠습니다. 이걸 하나 빼 버리는 거예요. 그랬을 때 얘의 길이가 이게 안되면 이제 그 다음에 이게 안되겠죠? 패스니까 left 하나 늘려주고요.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min냉스가 되는데 match 케이스가 있어요. 만약에 s가 보겠습니다. 만약에 nums가 아무것도 안 들어갈 때 그럼 어떻게 되죠? 그러면 이게 실행이 안되니까 inf가 출력이 되겠죠? 근데 그럴 때는 inf다 아니다. 0을 출력시켜라. 그래서 min냉스를 하는데 만약에 min냉스가 뭘가 아닐 때 무한대가 아닐 때 만약에 무한대라면 0을 지탐하는 식으로 코딩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. 음? 무슨 얘기가 나왔네요. 자 보겠습니다. 레프트 썸이 들어가지 않고 레프트 마음대로 맞고요. 레프트 레인에는 nums까지. nums 라이트.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씩 들어가야겠고요. 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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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겠고 하나씩 들어가겠죠. 그렇죠? 그래서 들어가고 썸놈수가 무엇보다 크다 s보다 크거나 같다 if가 아니고 메지죠? collaborative 흐흡 6 아파트 서밋 해 보겠습니다. 자 타임 컴플렉스는 어떻게 되죠? 투포인터고요. 이토레이션 한번 탔습니다. 그래서 리니어 타임이 되겠고 스페이스는 부가적으로 쓰는 데이터 스트럭처 있나요? 없습니다. 콘스탄트 스페이스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